그래서 현재로선 행정자치고사나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키워드, 아나운서 조연지였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각 퇴근길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퇴근길 정치에 빠르게 풀렸습니다. 강릉북로 구리쪽으로는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강철교 지난 지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와 또 이천동북은 1차로에서 난 승용차 사고, 두 건 모두 사고 처리 작업은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여파가 남아있어서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양방향으로 수월해졌고요. 서구관선으로 정체도 모두 풀리면서 양평에서 금천교까지 역시 양방향으로 전국 안에서 수월합니다. 동부관선으로 도심쪽으로 정체 오늘...